안녕하세요. CNUH 이클리 뉴스입니다. 2023년 8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 대학교 병원은 대전시청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및 대 내에 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 대학교 병원은 의료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근 2022년 의료관련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직의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을 정립하고 병원 내 반부패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강희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내 고위직 63여 명 대상으로 정연대 상인감사의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실시간 영상 유도를 기반으로 기존 치료기보다 치료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채점단 방사선 암치료기 헬시훈 3.1을 도입했습니다. 충남 대학교 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가사 대전세동 충남혈액원과 충남 대학교 병원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단담 최애과 김석환 교수, 탈익종양내과 송익찬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충남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로 구성된 40여 명의 봉사단이 충청남도 고령시 고대도에서 의료소의 계층을 위한 여름선 생활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8월 둘째 주 위클리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